섰을 때 뒤에 기둥이 있는데 무언가에 기대는 습관은 없을 거라서 기대지 않게 서있을게요. 손을 뒤에 기둥 하나씩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을게요. 오른쪽 다리를 한 다리밖에 없잖아요. 오른 다리를 쭉 뻗으셔서 여기 위에 올려보실게요. 자동성을 한번 볼게요. 여기 다리를 올리다 보니까 거울 보시면 오른쪽 골반 올라가 있죠. 얘를 조금 끌어내리려고 하고 허리는 쭉 세어보실 거예요. 더 세우실 수 있으세요? 정수리 위에 실려놨다 생각하고 계속 끌어올리는 느낌을 한번 서주시고 발목만 좀 움직여볼게요. 발등을 이렇게 길게 늘릴 거예요. 쭉 늘리면서 정강이 시작된 발등까지 늘려주시고 반대로 발등을 당겨보실게요. 쭉 당기실 때 보시면 엄지발가락 쪽에 있는 발등을 조금 더 당겨주죠. 그리고 위에 발가락 쪽에 있는 발등을 당겨보고 할게. 그렇죠. 이러면 조금 더 스트레칭 되실 거예요. 네. 다시 마시는 호흡에 쭉 늘리시고 자, 호흡 내쉬면서 당겨볼까요? 푹 내쉬어주시면 돼요. 내쉬면서 긴 단단을 맞춰주시면 되고 느끼는 팔자 뒤꿈치를 앞으로 쭉 밀어내시는 느낌 쭉 밀어내시는 느낌 한번 더 마시면서 쭉 내려볼게요. 내쉬는 호흡에 셋 후 당겨주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턱 들리지 않게 맞아요. 목이 조금 뒤에가 편하게 되세요. 네. 이렇게 두신 상태에서 정지하실 거고 척추 한번 쭉 끌어올려주세요. 그렇죠. 끌어올린 상태에서 원래 이래요? 종아리 끝에가 땡기죠. 땡기죠. 네, 맞아요. 스트레칭이거든요. 자, 여기서 상체를 앞으로 이렇게 숙여 보시겠어요? 동추로. 후 숙일 거예요. 쭉. 자, 이때도 턱 당겨주시고 그렇죠. 정지. 종아리가 엄청 늦게일 거예요. 천천히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끌어올리면서 몸통을 다시 쭉 세워주세요. 뒷목은 여전히 주름 잡히는 느낌 없도록 이렇게 가지고 갈게요. 네. 다시 둘. 앞으로 몸을 기울이시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뒤로 보내주시고 그렇죠. 척추가 사선로 쭉 뻗어가세요. 그렇죠. 새끼 발가락 쪽 조금 더 당겨주시고 맞아요. 다시 한번 천천히 끌어올릴게요. 마시고요. 자, 내쉬면서 셋. 후 고개나 가슴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배꼽을 바닥 보듯 그렇죠. 낮춰주세요. 자, 다시 한번 더 유지할게요. 새끼 발가락 쪽에 발등을 당겨주시면서 그렇죠. 조금 더 당겨주시면서 5초. 하나. 조금 당겨요. 둘. 조금 더. 셋. 맞아요. 넷. 더 가실 수 있으세요? 안돼요. 네. 천천히 올라가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얘네들이 이렇게 한번 들을까요? 들어와서 여기다가 두세요. 네. 이렇게 뒀을 때는 대부분 가동성이 잘 안 나오면 엉덩이가 같이 돌아와요. 그래서 엉덩이는 정면에 두고 다리만 대각선에 두시는 느낌으로 해서 네. 여기가 애가 요런 느낌. 어? 몸이 돌아가 버렸죠? 가슴 정면 보여주세요. 양쪽 가슴이 정면. 돌아가 봐요. 요렇게. 애는 요렇게. 네. 척추를 쭉 끌어 올릴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골반 주영이랑 회전 만들어보실 건데요. 괜찮을까요? 왼손. 왼손을 여기 돌려주세요. 네. 가슴 쭉 끌어 올려주시고. 골반은 여기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회원님께서 왼쪽 가슴 있죠? 네. 왼쪽 가슴이 여기 벽을 바라볼 수 있게 몸통을 회전해 보실 거예요. 쭉. 후. 내쉬어 볼게요. 다시 천천히 정면. 다시 내쉬는 호흡에 척추는 쭉 끌어 올려주신 상태에 회전해 볼게요. 둘. 후. 내쉴 거예요. 내쉴 때 흉각은 닫으시고 조금 더 몸통의 회전을 이끌어 내세요. 정수리 더 길게 위로 세울게요. 다시 한 번 더 정면에서 시작해서요. 셋. 회전. 후. 돌려주세요. 목만 놓고 들어가면 무서워요. 네. 가볍네요. 네. 목만 놓고 들어가면 무서워요. 목 아파요. 그리고. 가슴을 돌리시고. 목 조금만 힘 빼볼까요? 목 저기. 저기 조금. 왼쪽 볼게요. 목 살짝 왼쪽 더. 왼쪽 더 볼게요. 그렇죠. 가슴만 돌리는 거 유지할 건데요. 유지하시면 세 킬로 헷갈빵마다 닫아주세요. 여기네요. 아우 당겨. 자. 척추 길게. 유지. 오. 하나. 둘. 척추가 길게. 셋. 조금 더 돌려. 넷. 다섯. 천천히 돌려합니다. 요런 기억을 해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오른쪽 중둔근에 좀 탁. 하이템. 기내를 스트레칭 해보실 건데. 네.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셔서. 옆으로. 그. 네. 여기 좀 앞으로 오실 수 있어요? 때리기 붙일 수 있을까요? 오. 붙였어요. 상공. 여기에서 손을 오른손. 왼손. 왼손. 왼손이요? 네. 오. 아. 이 정도시구나. 네. 알겠어요. 혹시 여기 무릎 붙일 수 있어요? 안 돼요. 손 뒤에 잡을게요. 다시. 네. 엄청 짧게 해서 그래요. 양손도 잡는 거야? 양손도 잡고요. 우리 오늘 여기서. 그러면 조금 낮춰서요. 네. 이 무릎을 붙이는데요. 후. 내쉬면서. 붙이는 것만 좀 해볼게요. 네. 붙이실 때 상자를 꼭 붙이세요. 오른쪽 엉덩이가 조금 늘어나는 느낌? 네. 이렇게 잘할게요. 네. 좋아요. 호흡만 5번 할게요. 내리지 않고. 내쉬면서 둘. 후. 호흡 하실 거예요. 첫째 쭉 끌어올릴게요. 그렇죠. 조금 더 여기 끌어올릴게요. 오케이. 한 번 더 마시네요. 호흡 세. 후. 여기는 계속 길게 올라가. 후. 후. 두 번 더 마시고요. 내쉬면서 등 한 번 더 쭉 끌어올릴게요. 후. 마지막 한 번 더 들이마시고. 척추 쭉 끌어올려. 셋. 후. 내쉬어주세요. 오케이. 천천히 다리들 내려주시면. 평소에 다리 저리지 않으세요? 다리죠? 저. 네. 그래 보면서 여쭤봤는데. 이 정도 이게 잘 안되시면. 다리절리실 거예요. 거기 스트레칭 많이 해주셔야 돼요. 뒤에 잡으실 거고. 네. 왼다리. 네. 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칭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처음에 했던 것처럼 다시 시작하실 건데요. 골반 다시 한 번 맞출 거예요. 왼쪽 골반 끌어내리시고. 시간이 어떻게 되니까. 시계 잘 안다네. 시계 안 보셔도 돼요. 아직 멀었어요. 조금 그만 내려보시고. 빨리 쭉 세워주세요. 이번에도 갈등의 길을 내릴 거예요. 토이. 한번 하실게요. 이거는 괜찮은데. 그렇죠. 이거 괜찮죠. 반대 동작이 굉장히 아프네요. 내쉬면서. 특히 왼쪽은 더 안 좋으셔가지고. 좀 더 땡게일 거예요. 우리는 땡게일수록 더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무릎도 목에 쓸 수 있어요. 볼 볼에 치셔야죠. 그만. 그만한다고요? 잘하지 마세요. 농담이. 내쉬면서 다시 당겨주세요. 새끼 발가락 쪽에 당기고. 척추는 계속 길어져요. 어깨 빼시기. 다섯 번 해볼게요. 내쉬면서 당겨주세요. 내쉬면서 당겨주세요. 당길 때 뒤꿈치에 손 밀어내주세요. 뒷꿈치로 손을 밀어요. 두 번 더. 마실 거예요. 코잉 내리시고. 다시 내쉬면서 골반은 정면. 당겨주세요. 그렇죠. 마지막 한 번 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당겨주세요. 당겼죠. 근데 골반이 애가 자꾸 올라가요. 애를 끌어내리려고. 끌어내리려고 하면 더 늘어날 거예요. 턱체는 쭉. 그렇죠. 그대로 당겨주신 상태에서 저한테 조금 이동해서 올게요. 아. 아프시겠다. 여기 골반 조금 끌어내려보실려고 할 거고. 네. 네. 오른손 한 번 올려보실까요? 오른손 올려주시면 돼요. 가슴 끌어올리신 상태에 오른쪽 가슴이 왼쪽의 창만 볼 수 있게 회전하실게요. 후. 트위스트. 자. 다리 넘어가네요. 다리 해주세요. 자. 발등 당겨보실게요. 새끼 발가락 쪽 발등을 당겨주시고. 그렇죠. 턱은 안 뜯기도 했어요. 네. 자. 정면. 안 돌아가고 있어요. 자. 내쉬면서. 둘. 몸이 안 돌아가기 시작했다. 몸이 안 돌아가기 시작했다. 자. 좀 돌려드릴게요. 여기 회전해. 이렇게 안 나오시는데. 어떻게. 쭉. 돌을게요. 어디로 날 내쉬는 걸까 하세요. 다시 돌아오실게요. 자. 내쉬면서. 춤출해서 쭉 돌아가야 돼요. 후. 내쉬면서. 넷. 쭉. 자. 유지. 둘. 계속 끌어올립니다. 셋. 발색도 당겨져 있고요. 넷. 쪼불러. 알겠어요. 천사님. 무릎만 다시 구부려 보실까요? 네. 왼쪽이 더 안좋아요. 네. 왼쪽이 더 안좋아요. 네. 왼쪽이 더 안좋아요. 네. 기억나시죠? 네. 자. 호흡 마실게요. 회원님. 거의 병원인데요. 병원. 어이. 손이 제가 노래 땀이 없거든요. 땀이 없어요? 하하하하. 확실한가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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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야 돼. 자. 내쉬면서 500. 하나. 후. 숨 마실게요. 다시 마시고. 둘. 후. 내쉴게요. 잡아서. 들이마시고. 셋. 후. 마시고. 넷. 후. 마지에서. 달성. 후. 후. 되게 아프시네요. 후. 진짜. 네. 네. 저희 어머니를 작년에 수술시켜드렸는데. 내가 들어갔거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시 유튜브 하면 될까요? 네. 유튜브. 네. 유튜브.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